안녕하세요. 닥터조흥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흥근 뇌과 대표원장 뇌과 전문의 조흥근입니다. 오늘은 당뇨인의 고지혈증은 왜 위험하고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오늘 전문가용입니다. 의사용 강의고 강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환자를 치료하는데 꽤 유익하고 당뇨인을 보는데 새로운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은 쉽게 얘기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당뇨, 특히나 당뇨인을 모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끝까지 좀 들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당뇨인 고지혈증의 특징은 다 아시겠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토탈 콜레스테롤도 높지가 않죠. 아주 높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대신 이상지혈증이라 해서 TG 레벨이 높고 또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뇨인의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당뇨인이고 비당뇨인이 있을 때 둘 다 똑같이 LDL 콜레스테롤이 130이라 하면 한국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LDL이 130이어도 똑같이 당뇨인은 비당뇨인에 비해서 약 1.5배에서 2배 정도의 심장병 발병률을 가져요. 그러니까 같은 콜레스테롤도 당뇨인한테는 더 비당뇨인에 비해서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거는 스타틴을 복용을 하더라도 역시 비당뇨인, 스타틴을 복용하는 비당뇨인과 비교해 볼 때는 심장병 위험이 높아요. 이런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당뇨인의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당뇨인이 합병증도 많은데 고지혈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또 근데 치료하기가. 왜냐하면은 의사로부터 이유가 있고 하나는 또 환자로부터 이유가 있어요. 환자 쪽에서는 당뇨약 먹는 것도 억울한데 스타틴을 먹게 되면 좀 자기가 가급적 먹지 않고 뭐 그냥 식사로 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다 져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환자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설득을 몇 번 해도 안 되면 그거 갖고 계속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유튜브라든가 침소봉 대하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들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들, 비전문가 의사들 그 다음에 의사 아닌 사람들이 자꾸 스타틴 먹으면 무슨 부작용이 생긴다 해가지고 특히 스타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긴다고 해서 약물 안 먹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스타틴 먹게 되면 안 먹는 것보다는 당뇨의 유병률이 올라가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당뇨가 될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당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생판 먹고 멀쩡하던 사람이 당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뇨인이 스타틴 먹게 되면 당활시효수가 0.03% 있지도 않은 숫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당뇨인 사람은 혈당 올라갈까 봐 두려워서 스타틴 안 먹는 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심한 고지혈증이 아니니까 식사를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약에 대한 게 왜곡된 관념이 많은데 약은 굉장히 양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요즘 그런 사람은 없지만 양약은 무슨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고 오래 먹으면 안 좋고 자연식품이나 한약은 무슨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계몽이 돼서 그런 게 적지만 하여튼 환자 쪽에서는 좀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환자 쪽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니까 의사가 LDL이 160도 아니고 130도 아니고 100인데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약물 쓰기가 좀 뭐하다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우리 의사들 얘기해 보면. 그 다음에 이게 또 TG가 없거든요. LDL은 낮고. 그러니까 덥서 파이브레이트 하고 오메가3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잘못된 경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환자 쪽의 어떤 오해와 그 다음에 선정적인 대중매체들과 또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간섭과 이런 것 때문에 약에 대한 공포, 약이 필요치 않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경우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간과하고 또 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는 TG 레벨이 높은 것 때문에 스타틴을 쓰는 게 아니라 파이브레이트 하고 오메가3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간에 문제예요. 이게 당뇨인 고지혈증 치료에. 그럼 첫째는 우리가 제일 먼저 두고 넘고 가야 될 일이 당뇨인 왜 LDL 콜레스테롤이 낮게 나오냔 말이에요. 낮는다 해가지고 60, 50 나온 건 아니고 왜 당뇨이라 하는 것에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가 않아요.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프리드월드 이퀘이션 하고 두 번째는 TG 레벨이 높기 때문에 다 TG 레벨이 높아서 나오는 착시 현상인데 일단 첫째 계산식의 문제를 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토탈 콜레스테롤 빼기 가로 치고 5분의 TG 더하기 HDL 콜레스테롤 가로 닫기 잖아요. 계산식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죠. 토탈 콜레스테롤이 220이고 TG가 300이고 HDL이 40이라면 LDL 콜레스테롤은 토탈 콜레스테롤 220 빼기 5분의 300이죠. 60 더하기 HDL 40이면 가로 닫고 하면 120mg per deciliter가 나와요. LDL이 높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이 있어도 TG가 150mg을 떨어뜨린다고 가상하면 LDL 150이나 돼요. TG의 변수가 많은데 서양인은 TG가 75에서 80 이상의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프리드월드 이퀘이션이 잘 맞는데 한국사람은 뻑하면 TG가 200 넘고 250 넘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같은 민족에 있어서는 이 프리드월드 이퀘이션이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한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쓰긴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TG 레벨이 대부분 높잖아요. 특히 당뇨인은 다 높잖아요. TG가 높을수록 LDL 콜레스테롤는 낮게 계산되니까 당뇨인의 고지혈증이라는 게 TG가 250, 300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낮게 나와서 이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구나 라고 의사가 잘못 생각하게 돼요. 첫째가 프리드월드 이퀘이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진짜 LDL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진 않아요. 보면은 아마 저번 슬라이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여기 가로축은 둥성지방 농도고요. 세로축은 라이포 프로틴, 각 라이포 프로틴의 콜레스테롤 농도인데 녹색은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LDL에 있는 콜레스테롤 농도고 이 빨간색은 오늘 얘기할 렘넌트 라이포 프로틴 파티클 찌꺼기란 뜻이죠. 찌꺼기 분해된 중간 과정에 있는 건데 이런 찌꺼기 콜레스테롤, 찌꺼기 파티클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을 보게 되면 TG가 쭉 올라가죠. 90mg, 200mg, 250mg, 300mg, 400mg 이렇게 쭉 올라갈 때 HDL은 당연히 점점 줄죠. 근데 LDL 보게 되면 LDL도 늘지 않아요. 오히려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직접 조사를 하고 센터퓨즈 48시간 돌려서 검사해 봐도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점점 줄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렘넌트의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요. 중성지방이 높을 때 HDL의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LDL의 콜레스테롤도 감소하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다 좋으면 렘넌트의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서 몸의 해로운 렘넌트와 LDL의 콜레스테롤 레벨이 결국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초록색 빼놓고 다 나쁜 애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중성지방이 증가할수록 LDL 콜레스테롤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주 TG가 90mg일 때 아주 적게 있던 그런 렘넌트의 콜레스테롤이 점점점점점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TG가 400정도 넘게 되면 LDL의 콜레스테롤이 육박하게 돼요. 이런 현상이 주로 당뇨인한테 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당뇨인은 LDL 콜레스테롤이 낮게 나와도 절대 안치면 안 되는게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래서 LDL 믿지 말고 뭘 하자고? 아포비를 제시라는 얘기에요. 아포비는 전체 아스로제닉한 파티클의 총합이거든요. 대신 아포비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직접 못 제죠. 그러나 전체 총합이기 때문에 그 개수만 높아도 이건 나쁜거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당뇨인이 왜 콜레스테롤이 낮게 나오는지 첫째, TG레벨이 높을수록 LDL이 낮게 나온다. 두번째, 진짜로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지 않는다.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안심하면 안되는게 대신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팍팍 높아져서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TG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 늘어나는거에요. TG레벨이 증가하면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좋지가 않은거죠. 자 그럼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뭐냐. 자꾸 아까부터 렘넌트 렘넌트 그러는데 렘넌트라는거는요. 밥 먹게 되면 거기서 기름이 들어오잖아요. 기름이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걸로 만들어지죠.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지단백을 만들어져요. 동글동글한 애들이 중성지방 많이 콜레스테롤을 적당히 담아가지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에디퍼사이트 머슬을 지나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여기서 중성지방이 다 없어지고 사이즈가 작아져가지고 찌꺼기가 돼요.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파티클이 이름을 렘넌트 파티클이라고 얘기해요. 렘넌트 파티클이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렘넌트 콜레스테롤 엘델이 갖고 다니는 콜레스테롤 엘델이 갖고 다니는 콜레스테롤 렘넌트가 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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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나중에 리버에 있는 렘넌트 리셉터로 들어가서 일생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식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식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건강한 사람은 식후 2시간에서 4시간이면 다 다 서브사이드 되는데 당뇨인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6시간 8시간이 지나도 먹은 지방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렘넌트 콜레스테롤 렘넌트 콜레스테롤 렘넌트는 뭐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듬뿍 담아온 카이로마이크론 파티클 에디포스트 이슈 지방과 근육을 지나면서 중성지방에 에너지원으로 준 다음에 좀 더 짜그라져서 이쪽은 800nm 400nm 정도인데 100nm 정도로 짜그라져서 찌꺼기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복습해보죠 아포비지당백과 동맥경화증 여기 보면은 비중별로죠 제일 큰 게 인테스틴 드라이비드 라이포포트인 여기 바로 카이로마이크론이고 카이로마이크론이 아까처럼 렘넌트가 된게 카이로마이크론 렘넌트이고 비중을 볼 때는 VLDL1과 VLDL2 정도 비중이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이걸 다 뭐라고 렘넌트 파티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에서 유래된 VLDL1, VLDL2와 카이로마이크론에서 유래된 카이로마이크론 렘넌트 이거를 크게 렘넌트 파티클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LDL도 있고 그렇죠 얘네들이 계산식으로 된 LDL이에요 아이들 포함되었죠 이걸 LDL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TG 리치 렘넌트라고 하는데 TG 리치 딱 빼버리고 그냥 렘넌트 파티클 콜레스테롤 또는 렘넌트 콜레스테롤 얘기를 해요 얘네하고 얘네가 다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제 해로운 거죠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컨디션 당뇨 아니고 큰 문제 없는 컨디션에서는 LDL이 전체에 아포비 지단백이 갖고 다니는 콜레스테롤이 90%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렘넌트 콜레스테롤은 5-10mg이죠 LDL 100이니까 거의 LDL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당뇨가 되거나 이상지혈증이 생기게 되면 렘넌트 파티클 콜레스테롤의 비중이 많이 커져요 30-50mg이 되는 거죠 이게 좋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아스트로젠닉 라이프 프로틴이다 즉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지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포비 또 나왔으니까 다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렘넌트 좋다 그럼 렘넌트 콜레스테롤 렘넌트 콜레스테롤 렘넌트 콜레스테롤 어느 쪽이 더 해로우냐는 말이에요 하나는 렘넌트 파티클 타고 다니는 콜레스테롤 하나는 LDL 파티클 타고 다니는 콜레스테롤인데 누가 더 해로운가에 대해서 2023년 금년이죠 금년 10월에 나왔나 저 아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크리스 패커드가 저의 형님이죠 학문의 형님 글라스코에 있었을 때 저를 맡아주셨던 분 이 분이 의사는 아닌데 뛰어난 PHD에요 그 다음에 타스킨넨 박사 핀란드에 아주 유명한 엔도크리놀지 의사죠 여자분인데 아주 굉장해요 여장부이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시네요 74 되셨을 텐데 하여튼 버슨 이름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논문을 썼어요 이게 무슨 논문이냔 말이에요 UK 바이오뱅크라고 해가지고 영국도 의료보험제잖아요 국가가 하는 의료보험은 아니고 보장제도인데 여기 국민들의 피도 다 보관돼 있고 국민들의 데이터들이 다 꼼꼼히 보관돼 있어요 전산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학연구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데 그 중에는 UK 바이오뱅크 스타디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여기서 다 나와요 캔서도 나오고 코로나 아트롤 디지즈 디엠에 대한 것도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트위즈리치 렘넌트 프로틴 렘넌트하고 LDL 파티클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렘넌트 파티클과 파티클이죠 어느 게 더 해로우냐 코로나 아트롤 디지즈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의 의미는 아포비의 농도가 같다면 지금 아포비가 100이에요 딱 100개 있는데 LDL에 속한 아포비가 많은 거 LDL 쪽에 있는 아포비가 70%인 경우도 어떤 사람도 렘넌트에 속한 게 70% 할 때 LDL에 속한 아포비가 많은 것과 렘넌트에 속한 아포비가 많은 것 중 어느 경우에 더 동맥경화증이 더 잘 생길까 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아포비지만 렘넌트에 속하는 것하고 LDL에 속한 아포비 중 누가 더 독한 놈이냐 이걸 쟀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멘델리언 랜덤마이제이션이라고 한 거죠 누가 누가 더 나쁠까 보죠 아까 봤던 LDL 파티클과 렘넌트 파티클이 어느 게 더 나쁘요 같은 값이랑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아스로제니카인가 이런 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SMP를 봤어요 골치 아픈 얘기 나오죠 그건 다 까먹으시고 SMP가 나오는데 그 유전적인 다형성 약간 돌연변이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 고지혈증 중에 하나 클러스터 원진 하나는 클러스터 투진 하나는 리셉터 메디에티드 클리어런스 즉 스타틴의 타겟인 리버에서 LDL과 렘넌트 파티클을 업테이크하는 리셉터에 문제가 생겨서 아포비가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또 한 사람들은 카일로마이크론이 들어와서 렘넌트가 되는 과정 중에 라이퍼플레스 라이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문제가 생겨서 이쪽은 렘넌트 파티클이 많아지는 또 유전적인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아포비가 많아지는 유전적 집합이지만 하나는 리버에서 제거가 안 된 결과 라이퍼플레스가 높아지는 유전적인 그룹과 하나는 중간 단계에서 카일로마이크론을 잘 분해하지 못해서 또는 렘넌트를 많이 생성하는 어떠한 유전적인 돌연변형에 있는 두 유전적 그룹을 볼 때 누가 더 심장병이 잘 생기냐 말하자면 그랬더니 렘넌트가 LDL보다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리셉트 미디에티드 클리어런스가 문제가 생긴 데가 이 빨간색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스터 2는 라이포라이시스 레이트 즉 카일로마이크론에서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로 분해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파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아포비하고 티지리치 렘넌트 파티클 콜레스테롤의 이게 이쪽이 더 세요 이쪽이 더 경사가 급해요 이 뜻이 뭐냐면요 되게 어려운 거니까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는 같은 아포비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약 1.76배의 심장빙 위험도가 있고 이쪽은 LDL 리셉터 쪽은 아포비가 움직임에 따라서 1.33배의 리스크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쪽 티지리치 렘넌트 파티클 쪽이 훨씬 더 LDL 쪽보다도 더 아스로제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6% 위험해지고 여기는 33% 위험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강력한 데이터로 본 거죠 유전자 다양성으로 렘넌트가 LDL보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저번에 제가 아포비 얘기할 때 그쪽 그룹은 뭐라고 얘기했죠 실험하면서 하여튼간에 티지리치 렘넌트 파티클이나 LDL 파티클이든 간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아포비의 개수가 많은 쪽이 더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리면서 여지를 돈 이유가 바로 이런 아티클 때문에 이 아티클에서는 같은 아포비 배수를 하더라도 렘넌트 파티클이 많은 쪽이 훨씬 더 심장병이 잘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훨씬 아스로제닉게 더 스티키하고 훨씬 더 콜레스테롤 한 파티클당 품은 콜레스테롤이 훨씬 많아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LDL보다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당뇨인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다 왜 안 높은가 두 가지죠 하나는 계산식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대신에 티지리치 렘넌트가 더 많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것도 역시 아스로제닉카인데 제가 두 번째 세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UK 바이밍크를 통해서 그러면 LDL하고 아퍼비가 같은 양이랑 LDL과 렘넌트 파티클이 같은 양이랑 누가 더 위험하냐 렘넌트 파티클도 위험해요 그렇다면 당연한 물음으로 당뇨인은 렘넌트 파티클의 콜레스테롤이 어떠냐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면 이거는 코펜하겐 아트 스터디인데 이것도 2024년 따끈따끈한 저널이에요 다 금년 저널이에요 포플레이션 베이스드 프로스펙티브 코트 스터디에서 이건 이제 네덜란드에서 된 사람이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르데스 까르드 덴마크죠 덴마크 북구 이름은 어려워요 당뇨인에게 있어서 엘리데이티드 렘넌트 콜레스테롤 이제 렘넌트 아시죠 어떤 건지 식사 후에 들어온 fat이 다 분해가 안되고 동동 떠다니는 파티클들이에요 그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상승된 것하고 아스테로제닉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당뇨인에서 이제 이거 했는데 꽤 엄청난 연구이고 15년 동안 팔로업 했어요 코펜하겐 아트 스터디 뭐 해가지고 그중에 이제 236명이 이제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Peripheral Artery Disease 233명 Myocardial Infection 226명 Ischemic Stroke 그 다음에 498명 Any Atherosclerotic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이 뭐냐면 렘넌트 파티클의 변동과 LDL 콜레스테롤의 변동이 누가 더 심장병에 발생 영향을 준했더니 렘넌트 파티클 한 스탠다드 이베이션 움직일 때 하고 LDL 콜레스테롤 한 스탠다드 이베이션 움직일 때 당연히 렘넌트 파티클이 훨씬 더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이베티스 환자한테는 LDL 콜레스테롤이 Did not explain excess risk 당뇨인에 있어서 심장병이 더 잘 생기는 걸 설명 못한다 왜냐하면 다이베티스 환자한테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엘리베트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렇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LDL 콜레스테롤은 별로 높지 않고 유지되거나 낮지만 렘넌트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면서 나빠지는 거예요 한번 보죠 근데 이건 association prospective 스타드이기 때문에 causal relationship은 못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뭘 봐야 되죠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런 거는 해나 마나 뻔한 건데 하여튼 그래도 해긴 해야죠 자 이거 되게 재밌는 데이터예요 보시면은 왼쪽은 다이베티스가 없는 10만명 오른쪽은 다이베티스가 있는 4569명의 렘넌트 콜레스테롤 분포를 보게 되면요 이 회색은 이건 노드 다이베티스예요 비당뇨인이고 이 파란색은 녹색이죠 예쁜 녹색이네요 예쁜 녹색은 이거는 이제 당뇨인인데 콜레스테롤 레벨이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31mg·dl고 다이베티스가 없는 사람은 24mgdl로 통계적으로 이쪽이 더 많아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저도 수없이 봤지만 다이베티스하고 넌다이베티스 볼 때 다이베티스가 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아요 물론 스타틴스고 아닌 거 다 매칭 시킨 거예요 보면은 다이베티스가 더 많죠 이게 우리나라 환자한테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그리 높지 않아요 계산 시기도 뭐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아 이게 환자가 괜찮구나 잘못 속는데 실제로는 괜찮지가 않은 거죠 왜냐? 랩런트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이베티스를 또 따로 띄어서 봤을 때 스타틴에 쓰고 있는 2843명과 스타틴에 쓰지 않는 1926명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랩런트 콜레스테롤은 똑같아요 이 뜻이 뭐죠? 굉장히 안 좋아 보죠 느낌이 안 좋죠 쎄하죠? 스타틴은 써나 안 쓰나 랩런트 콜레스테롤은 제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타틴 그룹과 넌 스타틴 그룹의 DMP에서 LDL은 많이 제거가 됐죠 스타틴 안 쓴 사람에 비해서 이거 보게 되면 DM 환자는 랩런트 콜레스테롤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 그죠? 그리고 LDL은 낮다 그런데 DM 환자끼리 봤을 때 스타틴을 써도 랩런트 콜레스테롤은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 제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DM한테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쉬워요 일단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 말초 혈액 질환 마이클리 인팍션 심근경색 에스케미 스트로크 뇌경색 그 다음에 어떤 종류도 하여튼 다 여러가지 병이 생겼다고 쳤을 때 심장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가 이거 보십시오 보라색하고 녹색 보시게 되면 보라색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에요 LDL 콜레스테롤 레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랩런트 콜레스테롤 레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읽어보시면 해저드 레이셔 퍼 더블 랩런트 오어 LDL 콜레스테롤 이게 무슨 뜻이냐 LDL 콜레스테롤 이제 통계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2배 됐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또 한쪽은 랩런트 콜레스테롤 레벨의 농도가 2배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가 누가 더 나빠지느냐 당연히 LDL은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랩런트 콜레스테롤이 2배가 됐더니만 리스크가 1.6배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을 2배씩 더블링했을 때 통계 실험을 봤을 때 랩런트가 더블링됐을 때 80%가 더 위험해지는데 LDL은 더블링돼도 그냥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랩런트 콜레스테롤하고 LDL 콜레스테롤 당연히 랩런트가 더 임팩이 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그 그 그 그 그 랩런트 콜레스테롤이 더블링이 되면 약 60% 정도 증가하고 LDL은 더블링돼봤자 별로 위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LDL이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레슈델 리스크를 볼 건데 LDL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큰 저기 더 이상 임팩이 없고 이제 제거가 안 되는 전혀 손을 쓰지 않는 랩런트 콜레스테롤 레벨이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당뇨병은 어차피 위험하다는 게 보게 되면 Peripheral Arthritis Myocardine Infection Ischemic Stroke NSSCBD가 다이아베티스가 Non-Diabetes을 봤을 때 다 높아져요 다이아베티스는 환자들은 그 다음에 스타틴을 안 쓰든 쓰든 간에 상관없고요 담배를 피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만큼 당뇨인은요 좀 위험해요 위험한데 당뇨인이 또 잘못 알면 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걱정할까 별로 얘기는 안 해주는데 저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차마 그렇게 협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스타틴을 안 먹겠다는 당뇨인이 있어서 좀 좀 아쉬워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랑 알고 지내고 자기를 치료해 주는 의사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생전화품 직접 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의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 유튜브나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당뇨인이 그렇진 않죠 우리가 당뇨인 중에서도 굉장히 인식이 바르고 실내가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먹죠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안 그런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이제 치료했었죠 그럼 답이 뭐냐 이거 보시면요 렘넌트 콜레스테롤 로우 그레드 인플라메이션이에요 HSCRP로 본 이 LDL 임팩이 없게 나오는 거는요 이건 LDL 임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LDL이 이제 다 거의 이제 낮췄으니까 그게 더 이상 무슨 도드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14% excessive risk에서 우리가 당뇨가 더 일반인에 비해서 더 나빠지는 원인 중에 LDL은 별로 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LDL 임팩이 했으니까 근데 뭐냐 렘넌트가 많아요 그쵸? 두번째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에요 DM은 로우 그레이드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죠 그래서 DM 있는 사람들이 캔서 이런 거 잘 걸린 이유가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그래요 또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은 뭐죠? 바로 아스로스크로우시스죠 류마토이드 아스로아이티스 라든가 아니면 쏘리아시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DM도 잘생기고 아스로스크로우시스가 잘생긴 이유는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만 볼 게 아니라 특히 당뇨인에게서는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하고 렘넌트 콜레스테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은 인슈닌 저항성을 좋게 해주고 뱃살을 빼기하고 이런 여러가지 생활치료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렘넌트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렘넌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없어주냔 말이에요 스타틴을 써도 많이 안 없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세 번째 논문 소개시켜 드릴게요 당뇨인은 스타틴으로 제거가 안되는 장류의 지단백이 많다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타스키렌 선생이 한 거죠 이 여자분 또 크리스 페커디스 아주 이 사람들 단골이에요 왜냐하면 핀란드하고 글라스고가 가까워서 미팅하러 서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날라갔다 하고 유럽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땅덩이에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게 있어서 부러운 건데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만났어요 저도 크리스 페커드 선생님 랩에 있었을 때 크리스 페커드가 그 당시에는 책임자가 아니었고 제임 셰퍼드 선생님이 그분은 의사죠 제 스승인데 그분 랩에 크리스 페커드가 실무적인 그런 연구를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다 모여 가지고 맨날 커피 마시면서 티 마시면서 컨퍼런스 하고 헬싱키 사람들이 글라스코에 오고 글라스코 사람들이 헬싱키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나라 같진 않아요 유럽은 거의 한 나라죠 하여튼 보시면 자 보세요 Contribution of intestinal TG-rich Lipoprotein 2 residual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risk in individualist type 2 diabetes statin therapy 스타틴을 쓰고 있는 당뇨 환자에 있어서 레슈디알 리스크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리스크에 장류에 랩넌트 파티클이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한국말이 더 어렵다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당뇨인 시크고지올 이건 11명 갖고 한 건데 굉장히 어려운 연구에요 이거 보나마나 또 여기서 했을 거에요 글라스코 제가 했었던 데 이게 되게 유명한 랩인데 뭐가 유명하냐면 주로 풀링 스터디를 굉장히 정밀한 스터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아이소루이신을 써가지고 환자한테 뭘 먹인 다음에 계속 피를 뽑아내면서 그거를 분석하면서 그 매서메틱스로 컴파트먼트 툴을 이렇게 가상의 컴파트먼트 툴을 모델을 만들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인체에 그런 지질대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상상하고 추론하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데가 저도 이제 와서 한국에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워낙에 이게 힘든 거고 자 혼자도 없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훌륭한 논문을 또 냈어요 2023년에 다이메틀로자에 당뇨인의 식후 고지혈증 보게 되면은요 쉽죠 플라즈마 TG는 비당뇨인하고 당뇨인을 보게 되면은 먹으면 아무래도 비당뇨인 당뇨인이 많이 올라가죠 TG가 우리나라 사람 당뇨인 TG 올라간 거 보시면 알죠 근데 카일로마이크론 TG 대개 카일로마이크론이죠 카일로마이크론 밥 먹으면 생기는 장에서 생기는 그런 라이프 프로틴이거든요 아까 보시면 매일 제일 큰 애 많이 생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카일로마이크론 아퍼비 48 당연히 많이 만들죠 VLDL1 아퍼비 48 VLDL2 아퍼비 48 VLDL에서 주의하셔야 될거는 리버에서 나오는 파티클이 VLDL1,2인데 이건 아닌게 VLDL1 뒤에 뭐가 붙였어요 아퍼비 48 이 붙였죠 VLDL1 이라는 거는요 Very Low Density Very Low Density 라이프 프로틴이 비중이 1.1인데 그 비중에 속하는 카일로마이크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카일로마이크론 공중이 거의 다 뜨고 센트리퓨즈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뜨는 게 VLDL1 레벨이 뜨고요 그 다음에 가라앉는 게 VLDL2 레벨이고 그 다음에 IDL 그 다음에 LDL 그 다음에 HDL이 가라앉죠 이 뜻은 뭐냐면 카일로마이크론 이만한 것도 훨씬 더 많고 두 번째 카일로마이크론 좀 분해된 랩런트도 훨씬 더 당뇨인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거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보시면 점점 더 머리에 지나시겠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그래서 컨트롤 파티스펀트하고 탈투디아베티스 파티스펀트는 팻밀을 먹게 되면 장에서 B48이 생기는데 이 컨트롤 파티스펀트에 비해서 탈투디아베티스가 뭐가 많아요? 카일로마크론도 훨씬 많고 VLD1도 훨씬 많고 이게 무슨 뜻이죠? 아스트로제니칸 티지리치 라이퍼포틴 파티클이 그렇지 않은 당뇨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죠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도 똑같아요 왜죠? 당연하죠 스타틴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장에서 관여하지 않죠 그래서 보면 밥 먹기 전하고 밥 먹은 후 보면 정상에는 45mg이고 밥 먹은 후에는 446mg per day가 만들어지는데 당뇨에는 베이살레벨도 높고요 64mg이고 인테스티넬 레벨도 밥 먹은 다음도 높아요 이 뜻이 뭐죠? 제가 항상 강의 많이 할 때 옛날에 당뇨인의 피는 라이퍼 프로틴으로 불타고 있어요 먹는 것도 제거고 안 되고 공보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장에서 나오는 파티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에서 나오는 파티클도 제거하는데 장에서 나오는 파티클도 제거하는데 드글드글 불타고 있죠 당뇨인의 혈관이 그런데 LDL이 높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환자 입장에서 약을 안 쓰려고 저항을 하죠 그런데 저항이 워낙 세서 제가 안 쓰는 환자들은 제가 안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두고 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먹겠다는 환자들이 심지어 주면은 먹기 싫은 걸 먹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요 그냥 완전히 사이코소마틱이죠 감정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요 평소 들었던 거 마이알지아가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약을 끊어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려고 다니는 유튜버들이나 어글로들을 사실은 처벌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얘기한다고 처벌하겠습니까? 그게 명백히 자신의 상품인학 위에서 그 왜곡했다라는 게 드러내야 될 텐데 아니면 방송국도 공중파 방송국도 저탄고진 하면서 콜레스테롤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면서도 그 PD가 짤리지 않는 거 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간유례 지방대산 비슷해요 그래서 간유례가 아니라 장유례가 문제다 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 잘 들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신 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 드릴게요 음 당뇨인은 왼쪽으로 봤을 때 LDL 콜레스테롤을 봤을 때 비당뇨인에 비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낮게 나와요 잘못하면 TG레벨이 높게 되면은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도 나는 뭐 안 괜찮은 거 같아요 왜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고 의사 입장에서도 글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방하는 게 앞으로 B를 재시라고 그랬죠 앞으로 B를 재게 되면은 앞으로 B레벨이 100 넘게 되면 이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지 않아도 LDL 파티클이 많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스테로스크레스텔을 일으키는 아포피 그런 아스테로제니카 라이포 프로틴 입장 드글드글 하다는 거예요 피 안에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는 좀 더 우리가 사이언티픽하게 얘기하면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훨씬 문제가 되는데 렘넌트 콜레스테롤 우리가 못 재요 재는 방법이 아니라 NHD 콜레스테롤 빼기 LDL 콜레스테롤 하면 렘넌트 콜레스테롤 그것도 어렵죠 그다음에 식후 고지혈증으로 주로 발생하는 렘넌트 콜레스테롤은 비당뇨인과 당뇨인에서 비당뇨인 이건 잘못했네요 아 같은 얘기 하여튼 당뇨인과 비당뇨인 가리지 않고 LDL 콜레스테롤은 더 해로워요 아까 영국 UK 바이오뱅크 보셨죠 그런데 당뇨인으로 좀 더 좁혀가자면은 훨씬 많은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발생하고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 아까 보셨죠 심장비 요염이 높아진다는 거 아까 이미 봤죠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당뇨인의 경우 스타틴을 복용해도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잘 제거가 안 돼요 당뇨인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있으면 제거가 안돼요 스타틴은 리버 단계에서 액션하는 이야기인데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는 건 리버에 오지기도 전에 이미 문제가 생긴 파트이기 때문에 스타틴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파이브레이트 쓴다 오메가3 쓴다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더 문제죠 그 다음에 당뇨인의 경우 엘델트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어도 아포 B가 많으므로 스타틴 치료를 꼭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인인데 아 안심스럽다 아포 B를 안재고 안심스럽다 아포 B를 재서 제가 스타틴을 자신 있게 안 쓰는 당뇨인이 몇 퍼센트인데 그분들은 아포 B가 70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지 않은 다른 이유에 있어서 2형 당뇨는 고지혈증이 안 오는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죠 그런 경우에 아포 B가 낮은 경우 쓰진 않는데 아포 B가 대부분 높아요 그러니까 꼭 아포 B를 재보시고요 근데 스타틴은 랩런트 파티클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으나 LDL 파티클만큼 초과적으로 제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오늘의 주제에 왜 당뇨 환자가 위험한가 우리가 오판한다 위험도가 없다고 잘못 생각해서 두번째 스타틴을 쓴다더라도 랩런트 파티클은 잘 제거가 안 된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써서도 문제고 스타틴을 안 쓴 거 그 단계에서 하나 오류가 생기는 거고 두번째는 그래 하여튼 아포 B를 보고 딱 스타틴을 제대로 써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건 랩런트 파티클이 많기 때문에 이 랩런트 파티클이 스타틴이 제거를 잘 못해요 근데 방법이 있긴 해요 장률의 지단백의 형성을 줄이는 방법은 당이 높으면 장률의 지단백이 많이 생겨요 첫째 그래서 당 조절을 잘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또 돌고 돌죠 혈당이 낮을수록 랩런트가 덜 나와요 그래서 일단 혈당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무슨 수로 써서라도 혈당을 강화시켜줘야겠죠 환자한테 두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켜주면 또 줄어요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죠 뱃살 찌고 운동 안 하고 많이 먹고죠 체형을 날씬하게 유지하게 해주고 운동을 잘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기본으로 들어가요 당뇨 환자에게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혈당을 강화시켜준다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당뇨인한테 쓰게 되면 에제티미브를 꼭 써요 아직 뭐 이거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증명된 건 아닌데 에제티미브는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당뇨인한테 쓰게 더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에제티미브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제티미브를 꼭 씁니다 그래서 아토젯 크레스토하고 로즈젯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가 고지혈증을 치료할 때는 아포비가 웬만큼 낮지 않다면 저는 항상 듀얼 요법을 씁니다 에제티미브 이건 제가 선생님들께 가르쳐드린 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증명된 건 없지만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린 논리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당연히 논리적 귀결로 나올 수 있는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아직 그렇다고 그러면 나 스타틴 처방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냐 그렇진 않아요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인상실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냥 당뇨인을 설득해서 그냥 스타틴 쓰는 것조차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당뇨인도 보실 때 레일디일만 보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포비도 보시고 또 그 사람 이면에서 흘러가고 있는 렘난트 콜레스테로도 꼭 생각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높으면 스타틴 아포비 높거나 이러면 스타틴 그 다음에 혈당 낮춰주고 그 다음에 뱃살 빼주고 이런 노력이 같이 돼야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